올해는 참 언니가 변화가 많은 해가 될 것 같아요. 왜 많은 변화가 될 것 같냐면 이상하게 문서의 변동도 많이 들고 그리고 올해 값지년을 1년 운을 봤을 때 이상하게 신랑하고도의 트러블이도 좀 들어오고 언니한테도 간제가 들어오고 근데 언니한테는 직장생활하는 걸로 나한테는 들어오지를 않아요. 근데 이상하게 올해 언니가 변화를 찾으면서 바깥생활을 좀 많이 할 것 같이 들어오는데 신랑이 조금 무슨 먹는 음식을 하는지 조금 음식점을 이렇게 하는 걸로 들어오는데 신랑이 참 한량기를 가지고 있는 사주를 갖고 있는데 언니는 어떻게 이 신랑하고 살면서 웃음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? 원래는 좋았는데 요즘에 제가 좋은 게 남편이 말씀하신 게 고객집을 치임으로 지금 여기 저기 몇 군데 하고 있어요. 지금 요즘에 거기서 이제 좀 일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식당이 뭐 한도에 한 게 아니에요. 한도에 한 걸로 들어오지도 않고 조금 오래된 걸로도 들어오고 조금 그 지역에서 그래도 난다 난다 이름도 낫고 또 코로나 시기에도 또 잘 버텼어요. 잘 버텼는데 참 인맥도 많고 참 씀씀이도 사람들한테 서비스 쪽으로 많이 풀어 먹으면서 참 인덕을 많이 쌓았어. 근데 이 사람 사주를 훑어보면 올해 그 공떡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형국이고 하루아침에 망신수가 들어오는 수전이에요. 근데 이 한량기를 살면서 그전에는 어떻게 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 신랑 사주를 집어넣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한량기에 그 남자의 그 바람기가 슬슬슬슬 퍼지기 시작하면서 언니한테 그 예를 들어서 부부의 관계적인 거는 재워졌으나 다른 바깥쪽으로는 그게 바람이 이미 불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 신랑을 집어넣으면 참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왜 자리를 잡아서 노후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참 외로운 사주예요. 외로운 사주고 외로운 말년을 지내는 사주야. 근데 언니는 왜 이상하게 이런 돈복이 많은 신랑을 만나서 참 풍족하게 쓴 건 사실인데 언니는 참 마음을 집어넣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. 돈은 잘 벌어다 주지. 돈은 잘 벌어다 주지. 근데 이게 참 신이라는 게 우스운 게 두 가지는 주지를 않더라고. 두세 가지는 주지는 않더라고. 그러면 두 가지에 가지고 언니는 참 소가리를 많이 하고 살았을 거야. 그치. 근데 이 사람이 왜 올해 수갑을 차는 수전이야. 그 운이야. 원래 술도 좋아하고 사람도 되게 좋아해서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문젠 없었는데 그런 게 있어도 자기 할 일은 잘 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체인 제가 몇 개 있다 보니까 일하시는 직원 여자분들이 좀 많아요. 그 분들하고 이제 좀 그런 남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연락을 직접적으로도 하시고 남편이 돈도 줬더라고요. 협박을 당했는데 저도 좀 지치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.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구나. 은기를 집어넣으면 신랑이 올해는 천하 없어도 망신수가 껴있고 올해는 그 간제가 껴있어요. 껴있는데 한 두껑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은 이미 언니한테 시시하면서 언니한테 가게에 나오지 못하게 한 이유는 너무 바깥에 내 그 체인점 운영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 여자들이 꼬리를 쳐야 될 거를 신랑이 꼬리를 치면서 여자들한테 다 해줄 것처럼 언니하고 이혼을 하고선 내가 그 자리를 앉혀주마 그런 그 유혼을 그 어떻게 보면 퍼뜨리면서 그 여자들한테 참 모탈질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한두 건이어야 이게 수습이 되는데 참 한두 건이 넘어서 수습을 할 수가 없을 만큼의 너무 지금 도망쳐야 되는 그 시기까지 도달했다고 지금 그래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언니까지 잘못하다가 엮여서 망신수가 들어오는 수전이고 언니도 진짜로 이 밤늦게 새벽에 진짜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그래 올해는 그러니 올해는 언니도 천하 없어도 소송이라는 게 나한테는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를 올해 내년 올해 내년까지는 언니는 천하 없어도 신랑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저도 그래도 애들도 있고 돈은 잘 벌었다 주니까 처음에 예전에 술집같은 당분 가는 건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예를 했는데 설마 일하는 데서 그렇게 한부만까지도 처음에 연락왔을 때는 제가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했는데 지금 다섯 여섯 여섯 최 마다 기본 한 명씩은 있고 그 전에도 뭐 다른 그 전에 이랬던 분들까지 하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사람 언니 신랑 이 체인점 세 가지 세 개를 하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땐 두 개를 이미 내놨다라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것까진 저도 몰랐는데 돈을 해주고 알고 있는데 그게 그걸 가게를 내놓고 그 돈으로 이제 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 수습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미 소문이 언니 모르는 소문이 이미 다 퍼져서 가게의 그 손님들로 인해서도 다 퍼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가게를 못 버틸 거예요 그랬을 때 언니가 이 사람이 정리를 해서 내 주머니에 채우기 전에 언니도 얼른 이 신랑하고 정리를 해서 언니가 챙길 걸 챙겨야지 언니 이 사람 벌은 못 그쳐요 왜 이혼을 안 해 언니 애들은 애들은 언니가 얼마든지 케어를 할 수 있고 언니가 이별을 해더라도 언니가 케어를 하면서 언니 애들 교육비 받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신랑이 그 뻘쭉거리는 하지만 애들한테는 냉정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클 때까지 그 교육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정리를 그 정리를 할 때까지 그리고 언니가 이혼에 미자로비를 받을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언니가 애들한테 케어를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언니가 그 남자한테 몸미련이 남아서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뭘 해줬는데 애만 애만 갖게끔 해주면 아버지야 남자들 여자 문제 있는 거는 다 원래 있으니까 이해 하게 했는데 돈이 이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혼을 하셔야죠 생각을 해봐 언니 이거 아무리 체인점 두 가지 세 가지를 정리를 한다고 한들 여기서 이걸 또 이 사람이 그 버릇을 못 고치는데 다른 데 가서 이 여자한테 다른 여자한테 그 똑같은 씨를 안 뿌리겠어요 뿌리죠 그러면 언니는 또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또 그 근심 걱정으로 가지고서 언니는 맨날 그걸 맨날 점 보러 다닐 거냐 무당집에 가서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은 언니 입을 수도 들어왔고 신랑은 지금 망신수가 들어왔고 간재가 들어와 있는데 정리할 건 정리해줘야지 안 그래 그리고 언니는 생각하면서 아마 앞으로도 신랑이 어떻게 했다라는 걸 생각해 언니는 그 스트레스에 신랑을 개잡듯이 잡을 텐데 언니가 어떻게 버티고 살아 용쾌 못 버티고 살아요 이혼할 이혼수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언니는 천하 없어도 오래 이혼해요 그리고 이미 신랑이 지금 짐 싸갖고 도망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거기 있는 여자들한테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더 수취한 것도 건드려 놓을 만큼 더 건드려 놨는데 생각을 해봐요 언니 그쪽에 서빙하는 여자분들한테도 이혼하라고선 말해놓고선 그집이 이혼시켜놓고 왔더니 자기는 쌩까고 그렇게 양아치 같은 행동을 했는데 언니는 그 사람하고 진짜 애 때문에 살고 싶냐 나 같으면 언니 안 살아요 나 같으면 안 살아요 이 사람하고 어차피 이별수는 들어와 있으니까 언니가 소송을 하던 합의 이혼을 하던 하시고 나면 그래도 신랑이 나 몰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바깥에서 그 뻘찍거리는 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내 가정은 무시는 안 했어 그러니 챙길 것 충분히 챙기셔서 애들 케어 해주고 나면 그래도 나중에 나중에 신랑이 정신을 차려서 온다면 그때는 언니의 판단이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건 아닌 거야 올해 올해 이별수가 들어와 있어 원래 작년 수전부터 언니는 이별수가 들어와 있었어 근데 그게 들키지를 않고 올해 지금 지금 걸려서 그런 거지 그 전에 걸렸으면 어차피 작년 수전부터 언니는 이별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언니가 진행을 할 거예요 이 말을 내 말을 무시하고선 가서 신랑하고 살고선 평생 언니는 지질공산맞게 사는 사서 살아서 나한테 와서 그때 왜 단호하게 정리를 못하게 정리를 왜 안 해주셨어요 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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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단 잘하셔서 이별하셔서 나는 올해 그래도 언니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충분히 그리고 언니 그 생활력 가지고 애들 충분히 먹여살리는데 지장 없어 알겠나요